반갑습니다. 해탈감연입니다. 오늘은 오미자재배비법공개 한방에 끝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미자 비법공개라고 말한 것은 제가 오미자재배를 하시는 대형농가들의 노하우들을 제가 직접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법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에 끝내기란 이 영상만 보면 몸역신기부터 수학까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끝내기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여러분께 오미자재배비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미자는 여기에서 보시듯이 자웅동체 또는 자웅동주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암수가 한 나무에서 암수꽃이 핍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암꽃이고요. 이게 쑥꽃인데 이게 한 나무에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자웅동체라고 합니다. 자웅동체 포도 이런 것도 자웅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나무 이런 것은 암수분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미자는 자웅동체입니다. 그래서 암꽃 이런데 지금 암꽃이 보이죠. 알이 안에 들어있는 것. 여기 오미자 알이죠. 여기 들어있는 게 암꽃이고 없는 게 숫꽃입니다. 알이 없는 것이 숫꽃입니다. 오미자가 이제 열리는 것을 제가 오미자 이렇게 울타리 수용으로 만든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오미자 알입니다. 자 이제 오미자 묘목을 한번 볼게요. 오미자는 연구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끝꽂이 삽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끝꽂이들을 많이 하는데 포도도 끝꽂이 하고 뭐 여러가지 하는데 오미자는 끝꽂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미자는 끝꽂이 어렵고 삽목 끝꽂이를 할 경우 자라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끝꽂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실생이나 아니면 오미자 나무 옆에서 나는 이런 곁가지들을 희무지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미자는 쓰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대부분이 실생입니다. 시가 싹이 터서 난 매목을 실생미로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실생미로는 가을에 잘 익은 오미자를 수확해서 씨를 심으면 됩니다. 그 씨를 볼 가서 심으면 됩니다. 잘 익은 오미자를 수확하여 씨앗을 분리시킵니다. 개화 후 120일 9월 중순 하순에 수확을 잘 익은 건 하게 되죠. 그런 씨앗을 분리를 시킵니다. 오미자 씨앗을 섭한 곳에 두면 인삼침철은 개갑 갈라짐을 합니다. 개갑을 하면 이듬해 나고 갈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난다 이렇게 봅니다. 오미자는 희무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분리된 씨앗을 상원에 그대로 두었다 파종하면 바라가 되지 않습니다. 오미자가 바라가 자란다면 여기 씨앗이고 오미자의 개갑 그러니까 오미자가 이제 싹이 트는 거요. 개갑은 개갑 휴면 타파 방법 같은 거죠. 방법은 노천매장법과 저온저장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천매장법이 사용됩니다. 노천매장 방법은 모래와 종자를 10대 1의 비율로 혼합하여 땅에 묻어두고 마르지 않게 물을 주어 섭기가 많은 느낌 상태 섭기가 많은 상태로 120일에서 120일 정도 두었다가 밭에 파종을 해서 이제 그 실생별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래와 종자 10대 1 이게 이제 거의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그냥 섭한 곳에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개갑을 합니다.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렇다. 이래 보시고 섭한 곳에 두면은 일단 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양팥자루 같은데 이런 데 넣어갖고 땅에 묻어놓고 물을 주고 위에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파종 적기는요 3월 중순 4월 상순이고 바라 적어는 20에서 25도 30일 이상 되어야 출현합니다. 실생묘 생산을 위해서 일반적인 육목상은 폭 120 육목상 만드는 거죠. 이 씨를 뿌리 이게 이제 오미자 씨를 뿌리는 거죠. 밭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놓고 육목상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이렇게 고를 타서 하는 거죠. 그 폭이 이제 육목상의 폭이 120이고 조간 주간 5cm 조간 주간 5cm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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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죠. 이렇게 쏘물기 심어놨죠. 그죠. 여기는 쏘물기가 흔쳐놨는데 이렇게 심어서 복토 1cm로 파종을 합니다. 육목상은 집으로 피복을 하여 수분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래 놓고 이제 덮고 나서 1cm 덮고 나서 여기에다 멀칭을 하는 거죠. 집, 볏짓 같은 멀칭을 해서 수분을 유지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아열은 80% 정도이며 1년 동안 육목합니다. 1년 머목을 1년 동안 키우고요. 우량무는 지제부 그러니까 지상과 토양의 경계 이렇게 이제 싸게 나오면 이 지제부의 굵기가 3mm 정도 오미자에서는 앞으로 3mm가 굉장히 좀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3mm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이상 되는 것이 우량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생 육목상인데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1년 키워서 판매를 하는 전문적인 실생 키우는 농장이죠. 제가 원래 산에 오미자를 좀 심었는데 이런 형식의 이거는 실제로 제가 심었던 오미자 매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생을 키운 게 아니고 오미자가 이렇게 오미자 농원에서 제가 오미자 농원을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미자 농원에 가면 이렇게 오미자가 커져 그 옆에 또 이렇게 휘무지를 한다든지 뭐 옆에 이렇게 옆으로 나와서 또 큰 모종들이 있습니다. 매목들이 그것을 캐와서 제가 원래 산에 키웠습니다. 오미자 모종은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2년생 좀 큰 나무들도 있고 매목은 인터넷상에서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가을식재 시에 가을에 심을 때는 11월 중에 식재한 후 뿌리가 건조되지 않도록 뱃집이나 흑색 비닐로 피복 보습하고 멀칭해주며 봄 식재 시에는 3월 상순 중순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 이제 멀칭 검은 비닐 멀칭을 하고 일반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심을 곳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을 흔뿍 뿌립니다. 그리고 비닐 검은 비닐을 덮고요. 거기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오미자 모종을 심죠. 요렇게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검은 비닐이 없다. 그러면 흰색 비닐으로 해도 되는데 흰색 비닐으로 하면 잡초가 안에서 막 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위에를 멀칭을 해줘야 돼요. 흙으로 덮든 검은색 비닐이 없을 경우 흰색 비닐을 하면 위에 헐기나 집 낙엽 등으로 멀칭을 해야 안에 빛이 들어가서 풀이 자라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검은 비닐 이겠죠. 검은 비닐로 하면 빛이 안 들어가서 거기에서 잡초도 생기지 않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검은 비닐 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미자 가지 다듬기가 있는데요. 눈의 상태나 줄기의 발달 정도 비대 정도에 따라서 연약한 가지를 제거한다. 되어 있습니다. 오미자를 키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미자를 키울 때 연약한 가지가 나오면 다 잘라 줍니다. 오미자가 올라오면 두세 가지 이렇게 키운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좋은 것 두세 가지 키워야 되겠죠. 나머지는 잘라줍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전부 잘라줘야 됩니다. 햇빛이나 통풍이 잘 되도록 좋은 가지를 위주로 키워줍니다. 좋은 가지 두세 가지 놔두고 그걸 키워나가고 나머지는 다 잘라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는데요. 1년생 몸욕을 심으면 보통 3년째부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생 두줄기 그러니까 1년생을 두줄기로 키우는 거죠. 두줄기로 키우고 키우면 옆에 가지도 나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은 다 잘라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라서 없앱니다. 그 다음에 생장점에서 맹아지 휴면상태에 있던 눈에서 자란 가지가 계속 나온다. 수시로 잘라준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수시로 잘라줍니다. 2년생 두줄기를 길러서 2년생도 또 두줄기로 가서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유인한다. 시설이 울타리형이냐 아치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유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미자 오미자의 전정에 대해서라 오미자 오미자는 주로 2년생 등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미자는 2년생에서 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여기에 지금 1년생 있죠. 1년생 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면 1년생 에서 이 가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2년생 가지에서 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지전정 대상은 겨울청에 동해를 입은 가지 병충해에 피해를 입은 가지 그리고 또 가지가 짧은 30cm 이하로 짧고 연약한 가지 결실 가지가 3mm 이하로 가하는 가지 등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병등 가지는 태워 줍니다. 절단 일을 하면 숫꽃이 많이 핍니다. 오미자 의 특이점 인데요. 오미자가 이렇게 크다가 딱 앞을 절단 해버리면 숫꽃이 많이 핀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그 꽃 수정 수정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법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3년 4년 이상 자란 가지는 굵기 4mm 이상 길이 80cm 이상의 눈이 충실한 가지를 남긴다. 튼튼한 가지를 남기는 거죠. 남기고 나머지 길을 전정을 합니다. 병등 가지는 것들을 오미자는 등굴 성식물 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두면 가지가 무성해져서 햇빛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토양 양분의 수탈이 심해져서 수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나 수량과 수세에 따라서 알맞게 속금전쟁을 하면 수확량이 늘어나고 나무수명도 길어져서 8년 이상도 안전하게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8년생 이후는 나무가 노새에서 열매가 더블뜸 열림현상이 일어나면 강정증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강정증을 해서 좀 더 도장지가 나올 정도로 강정증을 하면 되죠. 세 가지를 유인할 때요. 너무 노새에서 세 가지를 유인해야 될 때는 낙엽이 지고 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에 보통 11월에서 2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1월 정도에 나무 아래 10cm 남기고 줄기전 철을 자릅니다. 열을 10cm 남기고 짝 자른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 근처 성장점에서 새로 나오는 건강하고 눈이 충실한 가지 한두 개를 골라서 키움으로써 이듬해 수확이 가능합니다. 짝 자르고 한두 가지 이렇게 하는 거죠. 나오는 걸 딱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상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 잘 키우고 나왔네요. 여기에 오미자를 신고 한두 줄을 받습니다. 한두 줄을 막 다 받는 게 아니고 한두 줄을 두세 줄을 받아서 두세 줄을 받아서 키워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키우는 게 아니고 줄기가 적을수록 더 잘 가지수가 작을수록 당연히 더 잘 커져 나가겠죠. 잘 키우면 1년에 3m까지도 쭉 자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자는 주로 인형생 까지에서 결실이 되므로 아까 설명했죠. 겨울이나 이름봄 즉 월동전 12월경부터 이듬해 해동전 2월 말까지 오미자 나무의 물이 오르기 전까지 오미자 결실 까지가 마르고 고사된 까지 굵기가 4mm 이하로 가늘고 길이가 30cm 아까 했죠. 까지를 포함해서 약 50% 정도를 소금 정정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한 부분이죠. 반을 까지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계전쟁도 하게 됩니다. 하계전쟁 하계전쟁 시기는 개화 후 신초생장이 시작하는 5월 상순쯤이 좋고 전쟁쟁도는 50% 내가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하계전쟁 시시하면 통풍이 잘 되고 과실이 비대를 촉진하고 또 화 분할을 촉진하여 해거리 꽃돌이 등이 꽃돌이를 억제합니다. 해걸이나 꽃돌이 같은 것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계전쟁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꽃눈이 올 때 또 수정이 잘 안되면 해야 되는데 뒤에 아마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암꽃 수꽃 아까 이야기한 거 오미자는 자궁동치라 암몸이 한나무에서 같이 핍니다. 그런데 수정이 되지 않고 많은 꽃이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차 과제에서는 대부분 암꽃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당지 유도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할 부분인데요. 암수 한몸 인데 그런데 2년차 가 되면 대부분 2년차 과제에서는 대부분 암꽃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암꽃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숫꽃이 없어서 수정이 잘 안됩니다. 전부 이런 것만 오는 거죠. 알이 있는 것 알이 있는 것만 이렇게 막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정이 안되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꽃철이 그래서 걸을 때 사용하는 게 도장지 유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잘라주면 숫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꽃은 열매를 가지고 있고 숫꽃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헨부분이고요. 줄기가 자라면서 꺾이거나 잘리거나 벌레가 먹거나 하면 엽순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미자가 쭉 크다가 이렇게 끊기면 엽순이 막 나오죠. 앞으로 가는 게 딱 막히니까 엽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줄기의 엽순이 20cm 정도 되면 숫꽃이 오고 이게 딱 잘리면서 엽꽃이 나오면 20cm 정도 되면 숫꽃이 오고요. 10cm를 더 잘하면 안꽃이 옵니다. 이게 오미자를 할 때 수정이 잘할 때 수정을 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위에 오미자가 없을 때 수정시키는 요긴한 방법입니다. 오미자가 이렇게 많이 오미자가 많으면 그중에 숫꽃도 나오고 하겠죠. 그런데 많이 없을 때는 2년차 가지에서 암꽃만 팍 오고 그리고 숫꽃이 없어서 수정이 부족해서 수정이 안되고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끊어주면 끊어주면 꽃이 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대략 전체 길이에서 한 3m 정도의 길이를 따졌을 때 한 5개 정도 끊어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오미자는 식재 2년차에 되면 안고 좋습니다. 이럴 때 주위에서 다른 오미자가 없다는 수정이 되지 않고 꽃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오미자를 끝을 잘라주면 도장지 우짜란 가지가 나오면서 숫꽃 형성이 되고 수정이 일어납니다. 3m 간격에 5개 정도 아 여기 써놨네요. 3m 이렇게 나면 나았고 있겠죠. 이렇게 오미자가 나았고 있으면 5개 정도 잘라주면 거기서 20cm 정도 되는 데서 숫꽃이 확 피면서 수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미자는 내한성이 강하고 곤에 약함으로 곤행지가 재배적지가 됩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하고 그런데도 꽃눈 형성이 잘 되고 안꽃의 비율이 많아집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꽃눈 되죠. 과안의 방향은 서북향이나 북향이 좋습니다. 북향이 약간 그늘 그러니까 좀 서늘한 곳이 좋죠. 해발도 높을수록 좋고요. 이상적인 제외지는 해발이 높으면 좋고 해발이 높으면 좋습니다. 높으면 좋고 중산간지역의 반음지로 경사도가 낮으면서 서늘한 지역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지역의 재배가 가능은 하기는 한데 해발이 좀 높으면 좋습니다. 보통 800m 이 정도 되어서 있는 과안들이 아주 오미자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덕의 종류를 한번 보죠. 오미자를 키우면 덕이 있죠. 이거는 울타리식입니다. 울타리식. 울타리처럼 생겼죠. 오미자가 울타리에서 이렇게 자라나니까 울타리식이라고 합니다. 자재비가 싸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경사도나 굴곡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조기수확을 위해서 촘촘히 심을 수도 있고요. 나무가 무상하면 햇빛이 들지 않는 것이 단점입니다. 너무 무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단점이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 지역 주변에는 전부 울타리식을 심고 있습니다. 덕종류 중에 아치식 하우스식이라고 하죠. 입체형이라고 하고 설치가 쉽고 수영이 안정이 된다. 햇빛이 잘 들어서 꽃눈 형성이 좋고 나무 세력이 좋다. 아까 울타리식보다는 훨씬 펴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가서 오미자 농사가 잘 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덕종류 덕종류 덕식이 있죠. 울타리식 도 있는데 울타리에서 위에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미자 나무가 울타리로 올라가다가 덕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울타리식보다 햇빛 투과가 당연히 좋겠죠. 위로 올라가는 울타리는 그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햇빛 투과가 좀 안 좋습니다. 결과지 세력이 강해서 안 꽃수가 증가 합니다. 설치비가 비싸고 노동력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덕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덕을 해놔야 오미자 줄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눈이 쌓여서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식재 거리를 한 보죠. 오미자를 울타리 수형으로 재배할 경우에 열간 2.7m 2.7m 로 이렇게 심어 나가고요. 주관은 25에서 30cm 이렇게 나갑니다. 간격 덕식은 2.7m 에 30-40cm 하우스터를 이용한 재배 방식에서는 5.7 주관 30-40cm 기준으로 식재를 하면 적당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0-40cm 이 가장 무난한 방식입니다. 울타리식도 30-40cm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적인 거고 일반 적으로 실을 때는 30-40cm 이렇게 보시도 됩니다. 과다 착과한 열매 때문에 이듬에 너무 많이 달면 이듬해 결실 가지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해결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수량의 품질이 낮은 요인에 너무 많이 닮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한번 보죠. 오미자 거름이나 비료는 구덩이를 파지 않고 밭 전체에 줍니다. 오미자가 얕게 있기 때문에 뿌리가 파고 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료는 비가 오기 전날이나 비온 즉후에 줍니다. 가뭄이 지속되면 비료를 주고 물을 뿌려줍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화학농을 짓는 사람은 기본적이고 무농약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짓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저도 유기농이나 무농약 산에서는 무농약을 농사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것은 이제 우리 진흥청이나 이런 데 농춘지도소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기 전에 미끄럼 그러니까 오미자 신기 전에 이렇게 2-3개월 전에 10아르당 태비 3600kg 질소 10kg 인삼 8kg 카리 8kg 를 주고 깊이 가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심은 후에도 2년생 여름에도 이렇게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거는 스톱식이 가지고 여러분이 캡쳐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계속 제 구독 하게 해서 계속 저의 설명을 필요할 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미자 재배 방법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참 어렵게 부탁을 해서 정보를 배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하게 됐거든요. 오미자 한번 키워보시고 오미자 맛있는 오미자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